22번이고요. 혹시 선별적으로 본 학생들 꼭 20번 앞에 앞부분 7번 꼭 보셔야 돼요. 이론 수업을 거기에 쓰니까 묶어놓고 푸는 거다. 국어랑 다르다 영어는. 소재, 조장, 결론. 자 소재. 결론. 이건 무조건 근거 문장이에요. 이제 주어동사만 볼게요. 근데요. 접속사로 시작하면 콤마 뒤에 주어동사가 주절이라고 해서 진짜 주어동사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 주어동사가 있고요. 그래서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 찾으려고 보다가 대시대시는 삽입 구문이고요. 아직 콤마 주어동사 안 나와요. 잠깐만. 끝났어. 콤마 다음인데 잠깐만. 주어놓고 동사야. 그건 뭐야? 명. 명. 문. 명령문은 주장문일 수도 있고 예시일 수도 있어. 아직은 몰라. 이게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예시문 앞문장의 주제인데요. 쭉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연결어가 하나 딱 보이죠? 예를 들어. 예시 왜 쓴다고요? 앞문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평균 6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부연소명 왜 쓰지? 앞에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 문장 어느 문장에 들어가? 이거 예시문장입니다. 예시는 선지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예시가 나오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소재이자 주장문이에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요. 예시 학생한테 읽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선지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시한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요.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특별히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개시할 때. 콤마는 없지만 또 주호동사야. 표현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주호동사 다음에. 콤마주호동사인데. 기본입니다. 이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요. 어디가 근거 문장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소재이기도 하고. 주장문들이 합쳐진 게 주제인데. 얘들은 주장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주제예요. 소재. 주제. 결론입니다. 아니 소재 알고 주제문 알고 결론을 아는데. 이걸 로만 푸는 거란 말이야. 자. 내가 보여줄게. 진짜로 답이 변하지 않아요. 근거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 첫 문장을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눈으로 보면 틀려요. 할 수 있는 것은. 근데요. 어쩌고투 동사는 이게 해석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너의 반응. 그러니까 네가 반응하는 걸 먼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순위한다는 게 먼저라는 얘기잖아. 자. 너의 반응을 먼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allow it to be. 너가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다. 보다 깊게. 개별적 고객과 관계에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아. 당신. 반응 먼저 하세요. 당신이 반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응대를 먼저 해줘. 응답해줘야 됩니다. 먼저. 응답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 고객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끝. 왜 끝나냐면. 이게 실전에서 학생들이 해석 못했던 문장이야. 이게 뭐게요. 수시고금이다. 수시고금은 6학원씩 제외하고는 영향을 안 미쳐요. 또 궁금할까 봐 설명은 해드릴게요. 비 다음. 선생님 is, are도 아니고 갑자기 왜 비담에 주어는 뭐예요? 얘가 원래요. 얘랑 동의어예요. whether, 주어, 얘랑 동의어입니다. 뭐뭐든지 아니든지 뜻인데요. 이거 한 3년, 4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요.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쫄아요. 난 망했다. 아닌데요. 수시고금이다. 이게 원래는 whether. 뭐뭐든지 아니든지. 원래 whether it is예요. 이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표 안 줬습니다. 수시고금은 절대 별표 안 줍니다. 그것이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든 특정의, 특정, 즉 유쾌하며 또는 반대말 환하게 하는 어떤 경험들 주변에 있는 일회성의 상호작용이든 또는 그것이야 그것이 장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 너의 고객 기반의 관계를 맺는 것이든 이거 수시고금이란 말이에요. 선제 이왕 안 미칩니다. 육하 원칙이 아닌 이상 첫 문장 소재이자 주제예요. 당신이 응답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고객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예시는 정말로 이왕 안 미치는데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이 두 문장을 풀 겁니다. 소재주제 아닌 결론을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따라갈게요. 지금 제가 뼈대만 잠겨놨어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빼고 쫙 이는 파트란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되게 좋은 댓글을 게시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댓글 내가 좋은 걸 달아준 거야. 생각해봐라. 어떻게 느껴야 되실런지. 만약에 네가 인정받는다면 뭐에 의해? 브랜드 관리자한테 네가 인정받으면 너 어떻게 느껴지겠니? 예를 들면 제 수강평에 아주 좋은 글 쓴 학생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아준단 말이야. 그럼 기분이 어떻겠냐. 예를 들면 다음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시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말할 무언가가 있으니까 게시한다는 거다. 수식어고 그 다음장 특별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게시할 때 자 그것은 이거는 긍정적 댓글이에요. 긍정적 댓글은 감사함의 표현 아니겠냐. 뒤에 오브 뒤에 수식어고 쭉쭉 나가는 겁니다. 근거 아닌 문장 읽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주호동사 목적어 보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외입니다. 다음장 이게 읽지라도의 와일인데요. 왜 뺐냐면 쉬고 구해요. 칭찬 그 사람의 칭찬 바로 옆에 너한테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칭찬은 적용적으로 반응과 함께와 그냥 고마워 정도 울지라도 옆에 사람한테 반응할 때 그냥 고마워 정도 하는 반면에 일지라도 반면 일지라도 도대가 가능하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의 칭찬은 고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답되지 않게 된다는 거다. 나 이제 싸그리 가운데 거 기억 안 할 거야. 진짜 오로지 이걸 풀 거야. 이것들은 근데 이것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앞에 걸 읽은 거예요. 특히나 앞에 기억나죠?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이 응답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에다 칭찬해도요. 답이 없어요. 이것들 사라진 기회예요. 어느 이해하는데 뭐를 걷 드라이버 이끌다 칭찬을 이끄는 것을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며 그 다음에 확고한 펜을 그러니까 투 동사 원형 R이 동사 원형입니다. 수식어 구해요. 그들에게 기반한 확고한 펜을 만들며 칭찬을 이끄는 것을 이해할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니겠냐. 자 볼게요. 소재에서 주장 응답 먼저 하세요. 응답을 우선순위 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건 뭐라고요? 브랜드 칭찬이 브랜드가 답하지 않는 거예요. 답하지 안아버리는 거 이거는 칭찬을 이끄는 것을 이해하고 확고한 펜을 만들 기회를 다 놓치게 된 거라는 거다. 주제문 믿어? 뭐라고? 빨리 응답하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응답하는 걸 먼저 하세요. 그래야 고객과 관계가 맺습니다. 100% 동의가 몇 번이에요? 1번이란 말이에요.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먼저 응답 먼저 해라. 첫 문장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첫 문장 주제문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국어와 영어의 결정적 차이점이자 영어의 위대함이에요. 주제문 찾기가 너무 쉽다 영어는 주어 뒤에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는 거고요.